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누구지의 잠시만!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누구지의 여리 효경입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여기를 왜 왔냐면요! 자! 짠! 짠! 안녕하세요! 아리아지입니다! 자 오늘 효경씨 여기 저희가 왜 왔나요? 오늘 저희가 아리아지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셀프캠을 켰잖아요! 셀프캠을 왜 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켰을까? 왜 켰을까? 야! 들리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뭐야? 아 옷이 너무... 다시 와요! 다시 와요! 다시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셀프캠을 켰는데요! 저희가 왜 이걸 켰을까요? 왜 켰을까요? 켰을까요? 바로 이 텃밭 친구들을 짜잔! 열매, 열매 친구, 고기 친구들을 키워볼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 저희가 데뷔를 앞두고 마음의 안정도 탁고 힐링도 할 겸 이렇게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저희도 잘 자라나자는 의미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의 컨텐츠 제목은 뭐죠? 일자로 정리해! 시작! 자라나라! 아리아지! 시작! 자라나라! 아리아지! 자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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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총 3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심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팀을 정하면 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들어가는 거 어때? 그러면 안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가위바위보 할까요? 제가 비인키 멤버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말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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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원해? 저는 방 방 방 배치로 아 룸메! 룸메! 룸메즈 좋죠 룸메! 우리 누구들 아 룸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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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이거 중에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이게 열매 친구가 한 마리고 고기 친구가 두 마리거든요? 저는 아 저는 상추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요 저도요 저는 그러면은 뭔가 맏언니의 약간 이름으로 시연이 싫어요 싫어요 열매 친구를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일 잘 어울려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연이는 걸그름도 약간 부교 방금을 또 말하고 경계 이거는 우구즈 우구즈 이거는 마원니즈 맞쥬 맞쥬 이거 맞쥬? 이거 맞쥬? 이거 맞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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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연이와 주연이의 열매 친구 텅바세트 언박싱이 있겠습니다 어어 우구즈 이렇게 생기는게 처음이에요 열맨이 어딨어? 아구 여기 아우씨 끈을 끼우래요 아 끈을 끼워 이거를? 밀고 Hillary 이러고 대형 레벨 아 자, 그 다음은 대양소를 채워줄게요. 어? 되게 초코물같이 생겼네. 한 번 먹어봐요, 언니. 언니 이걸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알죠? 어? 재미있어. 준아, 그 다음 봐봐. 그러면 물을 부는 전통에 촉촉하게 만듭니다. 물! 물! 촉촉해서 이게 도와줘. 도와! 코끼리 아저씨! 촉촉하게 나와볼게. 아, 시윤아. 우리 아래, 야, 코끼리. 우리 아래, 야, 코끼리.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우리 아래. risen, 아버지. 네, 아래, 우 ph USDšina.